저는 멋있었어요. 에프티 아일랜드의 공연을 저희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에프티 아일랜드의 프로듀싱이 제대로 녹아들었다.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딱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태민 씨 보컬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하면 너무... 사기다. 사기다.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태민 씨부터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. 뭔가 태민 씨의 보컬을 위해서 이제 의빈 씨가 안정적으로 고음을 이렇게 받쳐준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게 두 분이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스무스하게 잘 두 곡을 연결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디션이 아니라 진짜 1개의 음악 방송의 퍼포먼스를 보고 싶어서 엄청나게 놀랐어요. 와 진짜 기분 좋겠다. 진짜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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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른 프로듀서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 친구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믿고 저희는 이 친구들한테 맡긴 게 이 무대인데 무대에서 100%는 아니었어도 참 후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아 부러워. Like들을 먹. 아 부러워. hari 아라 하하 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